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불미스러운 사태라는 건 지난 금요일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 참모 간의 언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MBC 기자가 잘못했는지 비서관이 잘못했는지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하는 데다 가벽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어 스태핑도 잠시 중단하고 금요일에 MBC 기자하고 국정 홍보비서관인가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번에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선하고 좋은데 일단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실수하면 큰일이다. 그런데 계속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사전 회의를 해서 정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업적 이걸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6개월간 뭐 했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에요. 좁쌀 정치. 밴대기 속 정치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싸워가지고 너 내 생일 파티 오지 마. MBC 변기 타지 마. 하는 거나. MBC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도어 스태핑 안 해.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좀 크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설사 그런다 가더라도 대통령 실장이나 홍보수석이 이건 말려야 돼요.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맨 처음에 공보수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공보수석 했죠. 그때도 이제 사실 김대중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는 어떻게 달래고 이렇게 좀 애를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화가 남지만은 화가 많이 나지만은 참고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조선일보를 극복해야 우리가 대통령 당산될 수 있다. 하니까 조중동, KBS, MBC, SBS 그때 KBS 있었잖아요. 얼마나 속 썩였어요. KBS가 무슨 속을 썩였습니까? 보통 속 썩이는 게 아니지. 그러면 거기를 매일 가서 설득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특히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김대중 vs 김대중 같은 DJ 아니에요? 신랄한 논설과 칼람으로 할 때 김대중을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되느냐. 제가 매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권하니까 아이고 이제 조선일보 안 갈랍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거기를 설득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럼 제가 5년 내에 갔어요. 6년간을 다녔어요. 반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 정책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하는 거고 사정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고 국가 수반입니다. 그렇지만 기자는 1호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자를 통해서 당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기자를 통해서 어떠한 비판이 있는가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기자가 가장 중요한 1호 국민이다. 이렇게 하지만 항상 권력과 정치인과 기자 언론은 긴장관계가 있죠. 아니 우리 백운기 앵커 얼마나 속성했는지 제가 지금 열거할까요? 이번에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이렇게 배제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청와대 출입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SNS에다 알렸죠. 그건 아니다. 잘못 알려진 거다. 그때 당시 청와대 기자실이 지금처럼 그렇게 언론사가 많지 않았어요. 기자실에서 엠바고를 걸어놓은 것을 모 신문사 기자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단 자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00일 동안 출입을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춘추관 청와대 춘추관의 중앙 기자실에는 그 기자가 못 들어가고 옆방에 있는 지방 기자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사진 기자실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취재해 갔죠. 그렇지만은 기자단에서 70일 만에 해제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이 출입제하는 게 아니라 기자 자체적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했더니 잘못 알고 빠졌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금요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오는가 참 궁금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과 도어 스태핑 끝난 뒤에 MBC 기자가 질문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갔지요. 그랬는데 그 질문한 걸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떠나는데 뒤에다 대고 무례하게 그러냐. 이걸 두고 언쟁이 빚어졌었죠.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MBC가 뭘 아기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아기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기자 출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기자 출신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니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을 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고 끝났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반말. 말꼬리 잡지 마세요. 말씀기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다 끝났는데 말꼬리 좀 기존한 일을 해봤잖아요. 아니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아기적이에요. 뭐가 아기적이에요. 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영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해요? 뭐가 아기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아기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부정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한 거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고 싶어 못하면서. 아 아직도 이렇게 근데. 아직도?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시장. 뭐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뇨.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충영실에. 네.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껴드냐고요. 아니 뒤에 가시는 거예요. 대통령이세요? 고어 스태프인데 대통령이시냐고요. 아니 비서관님 만능이세요? 아니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 비서관님 말은 더 많냐고요. 아니 기자랑 대통령 고어 스태프가 질용사판을 왜 껴들어서 왜곡한다고. 왜곡을 이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 그런 줄 알아요. MBC 기자 똑똑하네요. 야문해요. 아니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서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기정 비서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걔가 잘 알죠. 그 전에 CBS 있다가 YTN 갔던 기자인데. 저분이 참 좋은 분인데 대통령실 들어가더니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예의 문제를 지적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더라고요. 팔짱 끼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슬리퍼 신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실 일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저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에서는 ICBM 쏘지. 계속 도발하지. 핵실험 안 되지. 자 미국에서 중국에서 쿠라파에서 얼마나 많은 무역 문제가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고요. 이러한 것을 고쳐나갈 곳은 외교밖에 없는데 저게 무슨 쓰리퍼가 왜 거기서 나와요? 저는 이 기자가 최소한 저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출입기자들이 대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비서실 출입기자들은 넥타이를 맺어요. 또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앵카나 출연자나 다 넥타이를 맺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넥타이를 맺으면 좀 부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팔짱을 끼었건 쓰리파를 신었건 그게 얘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출입기자한테 거기 비서관이 아이고 그래도 좀 옷 좀 잘 입고 쓰리파 신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까 기자가 본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은 또 들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 상대로 오래 해보셔서 알지만 이렇게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끼리는 이제 좀 정의 들지 않습니까? 친해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MBC 기자들 비행기 못 타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방침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특히 이제 기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간적으로 이번에 좀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해하고 이런 소통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도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글쎄 대통령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MBC 태우지 마라 했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비행기 태우는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직원도 아니고 태우면 되는 거예요. 태우고 가다가 대통령님 MBC 기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잘 설득하겠습니다. 아 태우지 마라고 했어도 했어도 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 비행기에 내리라고 해. 공중에서 던져버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또 대통령이 화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30분 있다. 1시간 있다.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서 아직 조치를 안 했는데 새롭게 하십시다. 이러면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그렇게 할 건데 그 대통령의 그 비서들이에요. 지금 저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걸 거역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거역이에요? 대통령 실장은요.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어디를 못 가시게 차 앞에서 드러눕는 그런 결기와 그러한 충성심이 있어야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다 옳습니까? 전공 스승도 아닌데? 전공이 또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고 잘 모셔야지 이건 잘 모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과잉 충성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가 악의적이고 국익을 해쳤다. 그걸 듣고 MBC 기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질문 안 해요? 뭐가 악의적입니까? 대통령 화내가지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뒤에다 대고 한 말씀 더 하는 것이 기자지. 무슨 공무원이에요?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비서관이에요? 수석이에요? 이런 건 아니죠. 기자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백운기 행카. 기자 하면서 얼마나 골질로는 질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을 저쪽으로 바꿉니까? 오늘은 제가 물어보고 원장님이 답하는 자리니까요. 이건 아니죠. 자꾸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글로 갈게요. 그럼 제가 훨씬 잘하죠. 이것은 진짜 내가 좁쌀 대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정치를, 대북문제, 경제, 외교 문제를 버리고 좁쌀 정치, 밴댕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앞으로 대언론 관계 어떻게 될까 그 부분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칸막이 했잖아요. 이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랬잖아요. 그 자랑은 얼마나 있어요. 대통령실과 기자실이 같이 있다. 출입하는 거 다 기자들한테 공개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처음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 참모들이 설명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내각제에서 총리가 출퇴근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동선은 또 출퇴근 내용은 비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출입자들을 모든 언론이 공개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외교관 주요한 외국 인사들이 들어가는데 기자들은 찍는 거죠.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리막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제정신 차렸구나. 이제 제철 들었구나. 오히려. 2년 넘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 MBC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오비락으로 아 기자들 안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막는 게 오히려 낫다. 막아야죠. 일찍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총리가 이렇게 집무실로 올라가는 그런 게 다 공개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그 시간을 잇고 기자들이 그 시간을 잇는 데 한 번은 아베 총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1분인가 차이가 난 것을 유심히 들여다봐가지고 결국은 과민성 장질환인가 그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 글쎄요. 그렇게 국가 원수 수반은 모든 것이 국민 감시와 언론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 관저도요. 들어가는데 정문에 기자들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가는데 후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정원장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특사로 갈 때 처음에는 기자실 앞으로 지나가서 정식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갈 때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아무리 투명한 게 좋아도 국가 원수 대통령은 숨길 건 숨겨야 되고 또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했더니 아니 이제 철 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청와대 나옵니까? 아니 글쎄 제가 멀쩡한 청와대 둬가지고 지금 한남동 공관이고 뭐고 이런 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하게 하는 것도 대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꽉 MBC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나저나 앞으로 대언론 관계가 이렇게 되면 쭉 이렇게 언론 지켜보신 분 입장에서 전망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푸셔야 돼요.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반간 대한민국을 이끌 권한과 책임이 있잖아요. 어른이 풀어야지. 자 MBC도 그거 보십시오. 후보 땐과 당선돼가지고 또 모든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불렀는데 MBC만 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80여 명의 출입기자들이 전용기에 같이 타고 왔는데 거기에서 두 기자만 불러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뭐 취재에 응했냐? 나 친한 사람 만나던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자유.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사전에 언론의 자유는 삭제됐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삭제는 제가 전문이에요. 삭제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 두 분만 불러간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런 시행착오를 하셨으니까 MBC 출입비자 불러가지고 그래 잘 좀 도와줘. 그러지 마라. 등 한 번 때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선을 베풀어야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이상민 장관, 윤해관만 격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성공 못해요.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계속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이 6명인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은 윤석열 정권 퇴진 얘기까지 하고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원이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 지난 주말에 저도 박용진 의원 선거구에서 강연 초청을 하고 오다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몇 시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던데 어떻게 됐든 촛불 시민들이 40만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걸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시민들이 광장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퇴진 운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그것도 야세야대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것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그걸 비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터진 입과 달린 발을 누가 간섭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역 의원이어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나 박원근 원내대표가 그러한 것은 좀 자제하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같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개별적 활동 아니에요. 박원근 원내대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저렇게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하니까 원내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조금 책임 있는 정당이 아직은 그렇게 광장으로 나갈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하면서 이렇게 딸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얼굴도 아주 똑 닮았던데 딸 맞지요? 딸이라고 하니까 딸을 맞아야죠. 누가 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거기 북한에서 보도를 딸이라고 보도를 자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저 집은 하나만 데리고 나왔는데 왜 딸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보여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 9월 달에 공연에 딸이라는 애가 와서 공연을 했다. 그런데 김정은, 이설주 두 사람이 굉장히 뜨거운 애정 가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미소를 짓더라고요. 중국 언론에서 그게 둘째 딸. 딸로는 첫째죠. 김애주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채널A 이만갑에 출연해서 아닌 것 같다. 주의의 친구일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층의 딸이나 혹은 손녀딸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 김여정이 고나이 어간에 스위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들, 딸 지금 주의 세 번째 애가 있는데 여기는 성별 미상이라고 알려졌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 둘, 딸 하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빠하고 애주가 유학 갈 나이가 될 건데 공개를 하겠느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ICBM을 발사하면서 성공하는 모습도 보이고 국제사회, 그들의 인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핵무장을 한다 하는 그런 결기와 화합차로서 나왔지 않느냐라고 봤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굉장히 예뻐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식 안 예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마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학이 아니고 국한 내에서 교육시키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짧고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